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일본 쪽, 미국 쪽 파가지고 셀바이오 휴먼텍의 그 마스크팩, 이 셀룰로스 기술을 이용한 마스크팩도 올리브영에서 잘나가는, 그러니까 딱 그 배경의 추세에 맞죠. 국내에서 JM솔루션 메딜 닥터자르트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셀룰로스 분자 제어 기술인데 마스크팩이니까 흡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셀룰로스 소재가 흡수력이 타 셀룰로스 소재에 비해서 두 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스크팩을 만드는 업체들이 OEM을 여기 많이 맡기겠죠. 주요 제품이 PT셀, 피부 밀착력이 뛰어난 대나무 소재나 세미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주로 마스크팩에 쓰이고요. CMC 흡수체, 이건 생리대 및 기저귀에 쓰입니다. 전부 다 보면 뭐예요? 흡수력에 대한 얘기죠. 하이드로 콜로이드는 당연히 창상 피복제, 하이드로 콜로이드 넣어진 밴드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진물을 흡수하고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흡수하는 소재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마스크가 진입 장벽이 가장 낮고,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발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OEM, ODM이든 중소형 화장품 클리오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죠. 그러니까 가장 진입 장벽이 낮고, 어떻게 보면 마스크팩은 화장하기 전 단계니까, 그렇죠? 가장 나중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팩 소재를 개발하고 있죠. 셀바이오 휴먼텍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밑바닥을 훑고 또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그리고 20개월 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6천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윗바닥에서 훑을 때 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바이오 휴먼텍 6천 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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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실 수